엄마, 내가 이거 다려달라 그랬지? 아, 깜빡했어. 아, 내일 입으려고 했더니. 아니, 네가 다려. 손이 없어, 뭐가 없어. 늙은 애미만 부려먹으려 그래. 솔직히 이런 거 해주는 게 행복 아니야? 하다 하다 지쳤어, 이제. 멀쩡하면서 점점 깨를 펴. 일부러 그러는 거 내가 알아. 알면 됐어. 아, 요즘 밤톨 눈에 밟혀서 어떡해? 뭘 어떡해? 보고 싶으면 오라 그러면 되지. 보는 건 좋은데 내가 벌어다주는 피 같은 돈으로 퍼매기지 마. 마음을 곱게 써. 엄마랑 딸한테 곱게 써. 곱게 쓰다가 입장 났어. 입장이 뭐? 내가 요즘 할머니들을 못 만나. 늙은 딸 뭐 알아 끼고 있는 소리 아니냐 귀가 따가워서. 별게 다 따가워. 아이고, 아이고. 눈앞에 굴러오는 호박도 몰라보군. 난 수박이 좋다 그랬지. 아, 좋으면 좀 데려 하려니까. 수박 찾다가 피박이나 쓰고. 믿고 o힘. 그리고 뷔. 감사합니다.